정부가 지정한 항공정비사업자는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입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도 항공정비를 허용하자는 법안이 잇따라 제출되면서 경사남도와 사천시 도내 상공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제21대 국회에 제출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은 두 건, 인천 출신의 민주당 윤관석, 통합당 배준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두 법안 모두 인천공항공사의 항공정비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부 지정 항공정비사업자인 사천의 카이가 설립한 한국항공서비스가 항공기 정비를 시작한 건 1년 남짓. 천억 원짜리 용당 일반 산업을 비롯한 기반 조성에도 막대한 예선을 투입하는 사천의 항공정비 산업은 이제 그릇마 단계입니다. 세계적 국제공항인 인천공항이 항공정비에 직접 진출하면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기관을 잡기도 전에 인천공항공사가 항공 MRO 사업을 하는 것은 그릇마 단계인 사천 MRO 사업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입니다. 경상남도의회와 사천시의회는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을 철회하라는 대정부, 대국회 건의안을 냈고 경상남도와 사천시, 도내 상공계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과 무관하게 인천공항은 대규모 항공정비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인천시도 항공정비 클러스터 구축을 신성장 사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항공의 발전을 본다면 인천공항에도 전문적인 MRO 설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천공항 중정비, 김포공항 경정비, 인천공항은 복합정비라는 항공정비 역할 분담 방안까지 제시했습니다. 경남 사천의 항공정비 산업이 봉계도에 오를 때까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호소에도 항공정비 산업은 시작부터 경쟁체제에 접어든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경남 사천공항 경남 사천공항 감사합니다.